자, 여러분 이제 등기법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얘기합니다. 요즘 이제 29회 때 이후부터 거의 28회 때부터, 이게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합격생은 인원이 같아요. 다만 점수 분포가 고득점이 아니라 다 어디에, 60점대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지적에서 점수를 많이 내야 돼요. 지적을 지적받고. 이 등기법이 1년 짧은 기간 동안에 점수가 잘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일단 포인트는 다 지적에서 점수를 내고요. 이 등기법은 한 반 이상, 12문제 중에서 반 정도면 반 정도 이상 맞겠다 생각하시고. 뭐 작년에도 중개사법이 쉬어갖고 중개사법을 90점 이상 맞으신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합격하는 전략을 짜셔야 되고. 하여튼 이 등기법은 시험문제에 나올 중요한 거 있죠. 그것만이라도 이제 여러분, 그것만이라도 꼭 뭐예요. 좀 암기해갖고. 자, 그거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 136페이지 거기 총치 이렇게 나와요. 등기의 소셜 얘기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등기법은 크게 목차적으로 절차적으로 따지면 등기법은. 자, 이렇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법은.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눠요. 세 개로. 일단 총설 부분이 있어요. 총치, 총설. 그 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 등기소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등기신청 절차요. 등기신청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 이 절차를 뭐로 나눠요?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눠요. 강론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나눕니다. 크게 세 부분이에요. 크게 세 부분. 자, 크게 세 부분이란 것은 등기법은 이렇게 뭐예요. 총설 부분.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부분. 그 다음에 신청 절차 부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을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일단, 자, 일단 뭐예요. 일단 무슨 부분은? 자, 일단 뭐예요. 총설 부분에는 부동산 등기가 뭐냐. 등기가 뭐냐. 기본 뭐예요. 의의부터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그 다음에 등기 종료 있죠. 등기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가 무효 되느냐, 유효 되느냐. 유효 요건이 있고, 등기 효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총론 부분을 다섯 가지는 합니다. 일반 원칙.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소 촉탁이 없으면 일하지 못한다. 일반 원칙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자, 등기 신청 적격의. 등기부상의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적격의. 이게. 자, 세 번째 신청인이에요. 신청인 얘기는 등기는 뭐예요. 누가 하고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자. 왜? 부동산에 관한 매매라는 법률에 의한 물건변동. 물건. 대표적인 소유권. 소유권이 변동.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등기하라. 등기를 해줘야 되고. 의무자는 등기 해줘야 되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도인은 등기 해줘야 되고. 매수자는 뭐라고? 등기해야지만 이 권리를 취당한다. 그게 민법의. 186조.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의무자 권리자. 공동신청의 원칙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신청서 플러스 뭐예요. 신청서. 신청정보 플러스. 첨부정보 있죠. 항상 뭐예요. 기본적으로 첨부서면 첨부정보. 자,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에 내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 사인과 사인 간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인이 국가기관에 신청하려면 서류를 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신청주의.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주민센터 가서 뭘 띠더라도 서류를 작성하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물론 지금은 종이 아깝다고. 주민등등본은 뭐. 신분증 제출하면. 그것도 신청주의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받음을 접수받고. 등기를 실행하고. 등기 완료의 절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강론은 이제 뭐예요. 강론을.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하고. 각종 등기 절차예요. 각종 권리, 물건, 소유권, 보존등기. 절. 작년에 소유권, 보존등기죠. 자, 5년 정도 나오다가. 한 해 쉬었다가 또. 이제 또 나왔어요. 작년에. 보존등기 또 나왔습니다. 잊었는 게 매년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담보물건, 저당권하고. 임차권이 있는데. 담보물건.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 있죠. 임차권은 주로 어디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많이 나오니까. 자, 우리는 잘 다루진 않는데. 자, 다루진 않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 보긴 봐야 돼요.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각종 등기.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보존등기, 절 등기 맞추면. 이 등기가 있으면 그 내용을 이제 뭐예요. 우리가 기적에서도. 자, 기적공부에 등록해 놓고 이동이 생기잖아요. 이동이 생긴다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뭐예요. 달라죠. 아니, 등록이 전환되거나 토지를 분환하거나 뭐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면적이 바뀌거나. 자, 경계를 새로 정하거나 달라지듯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등기가 돼 있으면. 자, 예컨대. 아니, 저당권 설정해 놓고 돈 갚으면 저당권 말세했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에 살다가. 어. 자, 서울에 살다가 뭐예요. 부산으로 이사 가면 뭐예요. 자, 거주주가 바뀌잖아요. 어.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부 고치는 게 무슨 등기구. 변경 등기구. 전부 다 지우는 게 무슨 등기구. 말소 등기구. 그 다음에 물건 몇 년과 상관이 없는 뭐가 있어요. 가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 등기법이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존 등기. 우리가 이제 강론에서. 강론에서. 자, 언제부터. 자. 자, 15년 전부터 이 강론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나오기 시작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 강론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자, 보존 등기, 존 등기, 용의 물건, 담보 물건 있죠. 그 다음에 변경, 말소, 가등기. 요새 가등기가 매년 나오고 있죠. 좀 받으셔야 돼요. 12문제 중에서 강론에서 몇 문제. 이 다섯 문제에서 일곱 문제가. 이 다섯 문제, 일곱 문제가 여기서 나오니까. 반 이상이 여기서 나오니까. 자, 이걸 이제 중심으로 보니까. 시간이 없으면 뭘 해도 봐야 되니까. 이 강론이라도. 그렇죠. 이 강론. 이 강론. 이 강론이라도 뭐예요. 이거라도 이제 공부합니다. 이거 내용, 범위를 줄이잖아요. 범위를. 시간이 없어. 범위를 줄여서. 이거라도 보자니까. 자세하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예요. 자, 여기 각하사유. 등기를 안 받는 사유 있죠. 각하사유. 각하사유 여기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신청인 적격 있죠. 여기. 적격. 그 다음에 이제 구분건물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효력과. 유효업분과 효력. 대상 종료 있죠.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내 이런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일단 136쪽에. 자, 거기 부동산등기의의의가 나오고. 거기 쌍가리본. 물건면동의 효력파수의식이 나오죠. 자, 도대체 186조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건면동은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생긴데. 등기는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긴데. 그 시기가 정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등기법 6조에 거기 쌍가리본. 물건면동의 효력파수의식이 있죠. 그래, 거기 첫 번째 점 있잖아요. 그거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뭐예요? 물건면동의 시기를 언제냐. 물건면동의 시기가 언제냐. 이게 시기가. 자,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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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자, 옛날에는 날이 난다. 도장 찍는다. 그런데 지금은 종기가 아니니까. 다 전산에 대한 등기부니까. 식별보를 표시해요. 식별보로. 자, 식별보. 무슨 얘기하니까. 어느 등기관이 그 시간에. 몇 년, 몇 일, 며칠, 몇 시에. 그 시간에 이 등기를 했는지. 나중에 뭐예요? 왜컨대 만약에 저당궂는게 할 때. 자, 채권액이 뭐예요? 7억인데 동그라미를 더 쳐갖고 75억을 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런 책임수재를 정확히 가지기 위해서. 은행에서 은행 직원이 업무보면 자기 도장 찍잖아요. 자기 도장. 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까맣게. 여기 이름 쓰고 여기 성 쓰는 거. 이런 거 까만두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거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됐으니까. 아이디 식별보를 표시해요. 지방법한테 부여하는 식별보를 표시해요. 그러면 기록하고 식별별을. 자, 식별별을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돼요? 완료가 돼요. 완료된다. 완료가 되면. 자,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틀리고. 앞으로 소급해서 왜? 자, 이렇게 기록하고 기록하고 식별별을 구할 때는 업무 있잖아요. 업무를 사람마다 빨리 하는 사람, 늦게 하는 사람, 사람마다 틀려요. 왜? 일을 깔끔하게 뭐예요? 그냥 깨끗하게 다 처리해놓고. 자, 화장실에 갔다 오고 식사,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마셔가면서 일을 뭐예요?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예요? 그런 물권면동기 시기가 사람의 뭐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특성에 의해서 물권면동기 시기를 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완료가 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할 때? 자, 접수시다. 접수시. 뭐 받을 때? 접수 받을 때 물권면동기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고 완료가 되면 등기가 완료가 된다. 완료가 되죠? 완료되면 접수시라는 뭐예요? 접수시는 전산정보조직에 저장할 때. 그래서 여러분 거기 등기를 마친 경우라 하는 것은 그 밑에 줄에 뭐예요? 마친 경우가 언제냐?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별에 뭐하고 기록하고 등기사물을 처리한 등기관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조치로서 식별부로 기록한 거 있죠? 그래서 이거 등기가 완료시기는 기록하고 식별부로 기록하면 다 완료시기는. 자, 그러면 뭐예요? 접수시가 언제냐? 그래서 접수시는 뭐예요? 그 밑에 세 번째 있죠? 자, 뭐라고? 그리고 접수시기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다른 부동산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자,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조직에 뭐예요? 저장할 때. 저장. 저장 동그라미 찍고. 저장할 때.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이 저장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자, 뭐가 있고. 자, 모닝통화 있고. 자, 키보드가 있죠? 키보드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관이 뭐예요? 아, 요새는 뭐예요? 무선이 많겠죠? 누르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커서 되고. 전자적으로 누르면. 이게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있죠?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이때 뭐라고? 물건면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문제 나오면. 자, 기록하고 식별별을 기록하면 등기가 완료된다. 그때부터 생긴다. 이거 아니에요. 접수시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등기의 작용 및 특징. 그래서, 특징 그래서. 자, 거기 부동산 등기를 왜 만들어냈냐. 등기가 어떤 기능 작용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1번은 부동산 물건면등기 공시도 민법에 나오는 얘기고.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기능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기능적인 얘기는. 자, 이런 식으로 기능적인 얘기는. 자, 누가 4인과 4인 간에 사겠다 팔겠다 뭐예요?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하죠? 그럼 사겠다 팔겠다 의사표시만 해서는. 이 의사표시만 해서는. 물건면등기 안생기고. 플러스 뭐 해야지 마니? 등기해야지 마니 뭐가 생긴다니까? 물건의 변동이 일어난다니까? 물건면등기. 그리고 항상 기본적으로 법률행위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뭐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지 마니 물건면등이 생기니까. 이 등기가 물건면등기의 어떤 역할을 하느냐니까. 등기를 해야지 마니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효력발생요건이다. 효력발생요건. 자, 그래서 오기. 자, 이번에 뭐예요? 자, 그런 형식을 등기부라는 형식을 갖춰야 되고. 자, 이래야지만 이게 없으면 성립이 안 되죠. 니꺼라가 성립이 안 되죠. 이게 성립요건이고. 효력발생요건이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존속요건이다. 그러면 틀려요. 뭐가 나면 틀린다고? 효력발생요건이다. 효력발생 뭐예요? 발생요건이다. 효력발생요건이지. 자, 뭐가 아니라고. 존속요건이야. 효력 존속요건이 아니다. 존속요건. 그러니까. 자,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를 만들었으면 등기부가 영구히 보존하는 게 아니다. 영구히. 자, 만약에 등기부가 불에 탔으면 이미 뭐예요? 물건은 바뀌었으니까 다시 복구하면 된다. 자, 당신부터 우리가 이제 회복등기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회복등기. 원인 없이 말세 됐으면 다시 뭐예요? 말세 회복등기를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 뭐가 아니라고. 절대 뭐예요. 절대. 존속요건이 아니다. 존속시킬 필요는 없다. 없어졌으면, 원인 없이 였으면 다시 만들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3번에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법률 규정입니다. 자, 뭐라고?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은 예컨대 뭐예요? 상속이나 수용이나 상속. 예컨대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 갑이라는 분이 사망하였어요. 갑이 뭐했다고? 사망하였어요. 자식 을이 있죠? 을이 자식. 자,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사망하면 사망하면 뭐가 이뤄져요? 상속이 이뤄지고. 민법 몇 죠? 민법. 이 997조라는 이 민법 조문에 의해서 이 을은 아버지 사망하면 바로 소유권을 뭐한다니까. 법에 의해서 취득한다니까. 등기 안에도 취득해요. 그러면 여기는 성립요건이에요. 등기가 물건 몇 번을 성립시키지만 여기는 뭐예요? 성립요건이 아니라 등기가 등기가 성립시키는 거예요. 등기 안에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법률 규정에서. 근데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겠지. 2번 예. 이전 등기. 원인을 뭐래 해서 상속해서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남한테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게 무슨 요건이에요. 처분요건이에요.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요건 얘기다. 그니까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우리 밑번 물건변동에 등기하라고 물건변동에 등기하라고 했으니까 물건변동에 대해서 등기하라고 그랬지 채권을 등기하라고 채권변동을 등기하라고 그러는 건 없어요. 다만 채권은 제3자한테 대항하려고 등기한다. 제3자한테 뭐하려고 대항하려고 등기한다. 이게 대항요건이에요. 대항요건. 자 그래서 대항요건 얘기했을 때 무슨 요건이라고 대항요건 얘기해요. 대항요건. 물론 뭐예요. 물건도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자 뭐예요. 필요적 지상 예컨대 그 남의 땅을 무슨 목적으로 지상권 무슨 목적으로 그죠. 범위 이런 거 안 쓰면 뭐예요. 필요적. 근데 이미적 상 있죠. 존속기간은 땅가격 지루는 뭐예요. 자 땅가격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두 사람은 4인과 4인간에 뭐예요. 계약에 따라서 100만원 줄 수 있고 2방원 줄 수 있죠. 그런 건 뭐예요. 4인간에 자 계약 계약적이 채권이기 때문에 그거를 등기하면 뭐예요. 제3자한테 존속기간 어. 30년 하겠다. 50년 하겠다 했죠. 제3자한테 대항하려고 등기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누가 갑과 을이 뭐예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죠. 존속기간 30년 하죠.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근데 만약에 등기를 안 해놓으면 1번 뭐예요. 갑이 자 이 병한테 이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땅주인한테 내가 갑한테 뭐예요. 지상권 계약을 맺고 30년 동안 뭐하기로 했다. 이 땅을 뭐예요. 이 땅을 사용하겠다. 그 내용을 이 새로운 소유권자한테 주장을 못한다. 아니겠지. 주장을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등기부상에 1번 무슨 등기 뭐예요. 얘 건데 지상권 누구 임차권 대표인 게 임차권이죠. 임차권 선정 등기 할 때 여기다 뭐예요. 임차권 무슨 등기를 임차권 설정 등기 있죠. 해놔야지만 제3자한테 제3자한테 내가 뭐예요. 네가 산 땅에 대해서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걸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이라는 채권은 대항하기 위해서 물건 중에 뭐예요. 물건 중에 이렇게 임의적 사항도 뭐예요. 임의적 사항도 뭐하기 위해서 대항하려고. 이게 대항요건이다. 대항요건. 그래서 채권은 뭐하기 위해서 채권과 물건 중에 채권하고 물건 중에 임의적 사항은 뭐하려고 대항하려고 뭐예요. 대항하려고 등기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해만 해두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몇 페이지에 여러분 거기 140페이지에 등기의 종류가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사실상 사실 대상상 기능상 분류는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고 권리의 등기는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각부의가 있으니까 내용의 분류는 뭐예요. 뒤에 이제 강론에 다시 보겠지만 그 기입등계라는 것은 용어예요. 그냥 용어. 기입등기는 자 새로운 등기부에서 새로의 등기부에 기록하는 뭐예요. 보존 설정 이런 게 뭐예요. 기입등계 근데 그 내용을 일부 고치거나 전부 고치는 거 있죠. 그래서 뭐예요. 변경이나 말서나 있죠. 그래 이런 거 기입등계가 아니다. 자 고치는 건 기입등계가 아니고 새로의 등기부에 써있는 자 우리가 등기 목적이 있죠. 등기 목적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보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설정이 있고 이전이 있죠. 그래요. 이거는 새로의 등기부에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 중 이런 내용을 뭐예요. 일부 고치는 게 변경이고 전부 다 지우는 게 말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제한하는 거 있죠. 압류 감류 갖추고 처분제한 등기 이런 건 이게 기입등계라는 거예요. 이건 기입등계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변경등기는 일부가 후발적이고 뒤에서 배울 거예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일부를 고치는 게 변경인데 변경은 일부를 고치는 게 변경인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렇게 등기부상에 표제부예요. 1번 자 충청도 100 답 면조 500 소유권자가 답이란 토지에다 집을 져갖고 이게 대가 되죠. 그래요. 소재, 집원, 지목, 면조 지목만 지목만 2번 자 뭐만 고치는 거예요. 대 일부만 지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발적으로. 왜? 논에다가 지분을 져서 후발적으로 고치는 게 그게 변경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건 일부가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건 경정이에요. 그러니까 경자가 고칠 경자예요. 발을 정자 경정 그러니까 변경은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후발 쪽 사이로 고치는 거고 경정은 뭐예요? 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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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못 써서 잘못 써서 고치는 처음부터 잘못 썼다는 게 뭐예요? 원래 전인데 답으로 잘못 써서 고치는 게 경정이다. 그냥 그 얘기예요. 자 거기 4번은 뭐예요? 전부 지우는 거예요? 예컨대 저당권 돈 갚아요.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 1번 수익거무조비 값 1번 저당권 등기 갑이 을한테 뭐예요? 돈 빌리기에서 저당권 등기 해줬죠? 자 그럼 갑이 을한테 채무를 이행했어요. 그럼 저당권 필요 없어졌죠? 그럼 2번 뭐라고? 1번 저당권 뭐 해줘야 돼? 말소시켜야 되겠죠? 말소시켜요. 전부 다 지우는 뭐예요? 이게 바로 무슨 등기예요? 말소 등기다. 그래서 변경과 경정은 일부를 고치는 것이고 일부를 고치는데 뭐예요? 경자가 어디냐 따라서 변경은 뒤에 있으니까 사유 발생이 후발적이고 나중에 사유가 생겨서 고치는 것이고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게 경정. 말소는 뭐예요? 전부 다 지우는 게 말소 등기다. 자 그 다음에 회복 등기는 뭐예요? 요새 잘 안 나와요. 일부가 일부가 뭐예요?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에서 회복하는 게 일부나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에서 회복하는 게 이게 말소 회복이에요. 며실은 부동산 전부가 다 토지가 다 쓰나미로 없어졌구나. 건물이 다 무너져서 하는 게 그게 몇 시예요? 자 여러분 142페이지가 중요해요. 형식에 의한 분류 별표하시고 형식에 의한 분류 별표합니다. 자 그래서 형식에 의한 분류 별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자 이렇게 뭐로 하는 거요? 주등기로 하는 게 있고 부기등기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등기 또는 뭐예요? 또는 무슨 등기 하는 게 부기등기 하는 게 있어요. 부기등기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자 주등기 부기등기는 또 뒤에 이제 뭐예요? 뒤에 강론에서 또 배우실 거예요. 그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 등장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주등기와 부등기예요. 주등기와 부기등기 이기니까 주등기는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죠? 논에다가 집을 져서 논에다가 집을 져서 자 논에다 집 져서 표제부 고치는 거 있죠? 그래서 항상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항상 표제부는 주등기만 해요. 자 그래서 아까 방금 여기 지었지만 이렇게 뭐 1번 충청도 100 답 면정 500 자 그러면 2번 자 논에다 집 져 딸 있죠? 다른 건 똑같고 답만 모르고 대 이게 바로 부동산 표시변경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표시변경 이 부동산 표시변경 경제가 뒤에 딸 있죠? 후발적이죠? 원래 논이었죠? 답이었죠? 나중에 집 져죠? 그게 뭐예요? 고치는 거 이게 바로 부동산 표시 항상 주등기로 해요. 주등기라고 하는 건 독립등기라고 얘기도 하고요. 독립적인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1, 2, 3, 4 자 그럼 부기등기는 1-1번 이렇게 부기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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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등기 자 그러면 하나는 뭐냐면 말소등기 아까 그랬죠? 말소등기 또 지웠죠? 아까 말소등기 자 돈 갚았어요. 1번 소유권 무존등기 1번 저당권 쓸 돈 갚았죠? 번호가 몇 번이에요? 2번 1번 저당권 무존등기 말소등기 뭘 말소하든 간에 말소등기는 항상 뭐라고 언제나 주등기 말소등기는 언제나 뭘 한다고? 주등기로 해요. 자 두 가지는 꼭 의외입니다. 언제나 주등기하는 거 대표적인 답이에요. 보존등기나 이존등기는 답으로 안 나와요. 너무 뻔한 얘기니까. 음 그래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언제나 부기등기하는 거 등기명인의 표시변경이에요. 등기 뭐라고? 명인의 뭐예요?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명의자의 등기명인의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명인의 부동산 표시변경은 자 예컨대 갚구든 늘구든 갚구든 늘구든 자 이렇게 등기보세요. 1번 소유권 전등기 갚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소울주표시 관악구심도 100번이 살았다. 어디로 쌌어요? 자 예컨대 소울주표시 자 왜 자 코로나 때문에 자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가치가 좀 하락하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뭐예요? 돈 좀 벌어서 강남으로 이사 갔어요. 강남으로 자 강남으로 어디에서 갔어야지 뭐 자 그러면 1-1번에 왜? 이 값이란 사람의 소유권이 바뀐 게 아니라 이거 표시가 바뀌는 거예요. 표시가 그래서 뭐라고 1번 뭐예요? 값이라는 등기명인 등기명인의 무슨 뜻이에요? 표시가 바뀌는 거예요. 표시가 표시변경이에요. 자 그래서 원인을 정고를 합니다. 정고가 이사라는 거예요. 그럼 소울주표시 서초고 서초도 111 이렇게 뭐만 지면 돼요? 1부만 지면 되죠? 이게 바로 명의자의 표시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권리지권이 있어요. 권리지권 자 이 권리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권리지권이 있죠? 권리 권리를 담보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 저당권부 뭐예요? 저당권부 질권이 있어요. 그럼 이 등기부상 1번 자 소위권 운전이 갑 1번에서 저당권 설정되게 됐어요. 예컨대 채권액이 1억 2천입니다. 자 채무자가 갑이에요. 권리자가 누구고 의리입니다. 의리단 사람이 갑한테 전화를 해요. 아 물론 아 여기 이제 변제기가 있다. 예컨대 변제기 2000 몇 년 23년 예컨대 자 2월 뭐예요? 자 2월 어 2024년 자 4월 17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의리 뭐예요? 의리 갑한테 자 2023년 4월 17일 얼마 안 남았다. 나한테 뭐라고 돈 갚아라. 어? 돈 갚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의리단 사람은 저당권자니까 물권자예요. 근데 갑한테 돈이 도밀렸으니까 채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예요. 그래서 이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채권이 주된 권리니까 저당권을 이전하려면 물권 자 물권과 지금 뭐예요? 저당권이라면 채권과 함께 이전해야 돼요. 왜 채권의 종된 권리입니다. 근데 이 채권은 주인이니까 저당권하고 같이 움직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채권을 자 돈이 필요하니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다.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다. 나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병한테 다 무릎을 제거합니다. 그럼 이 병이 얘한테 돈을 빌려줘요. 자 그 아래는 뭐예요? 그 아래에 뭐라고? 1-1 1번 어디에 저당권에 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부 질권 이게 바로 권리 질권이에요. 그러면 일단 권리 질권이라면 권리를 뭐예요? 혹시 권리를 동산처럼 질권 전당권 맡기는 게 질권이죠? 그런 식으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게 권리 질권이 이게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자 환매 환매권 환매 특약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뒤에 특약이나 약정이란 단어가 보이면 작년에도 나왔지만 시험에 약정 특약 약정 특약 부기등기 대학력 약정 특약 부기등기 약정 특약 부기등기 대학력 계속 반복적으로 약정 특약 부기등기 대학력 약정 특약 부기등기 대학력 그러면 자 만약에 수익을 내 갑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1번 자 갑 자 그러면 이 갑과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 갑이 을한테 부동산 팔면서 자 내가 5억에 팔았다 내 아들내미가 아들내미를 데리고 와도 너무 똑똑하다 애가 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 내가 가서 걔가 적응을 잘하면 모를까 안되면 돌아오겠다 나한테 다시 얼마예요 5억에 다시 팔아달라 이게 환매계약 한매 특약계약 환매는 환매매니까 채권이죠 채권은 문제는 뭐냐면 채권 환매계약서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5년 이내에 돌아와서 이렇게 뭐예요 누구한테 의리라는 사람한테 환매계약서 다시 팔아달라고 이거 하면 돼요 문제는 제3자한테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팔아버리죠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계약서 갖고 물권자 소유권자한테 나한테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 얘 물권자고 얘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죠 계약맺은 당사자한테만 뭐예요 당사자한테 계약위반을 따지는 것이지 물권자한테 대항을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 대항이라는 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제3자한테 주장하려면 꼭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얘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얘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3자한테 주장이 못해 계약서 갖고는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2-1번 뭐예요 환매 특약을 하는 거예요 특약 누가 풀어 갑아프 그래야지만 이 의리 뭐예요 제3자한테 뭐예요 팔았다 하더라도 부기능이 돼 있으니까 얘한테 뭐예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나한테 도로 팔아야 된다 그게 이게 그래서 환매 특약은 언제나 하여튼 약정 특약은 무조건 부기능이 돼 제3자한테 대항 약정 특약 부기능이 돼 약정 특약 부기능이 돼 약정 특약 부기능이 돼 자 그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 있죠 저세상 저세상에 뭐예요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지상권이든 이전 등기를 항상 무슨 등기하라고 부기능해요 부기능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자 만약에 뭐예요 1순위 1순위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이 돼 있어요 자 의리란 사람이 저한테 저당권을 이전 받고 싶어요 이전하고 싶어요 그 정의란 사람은 이 병이라는 2순위권자가 있으니까 1순위를 이어받고 싶어요 1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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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싶다 근데 부기능기라는 자체가 없으면 여기다 3번을 하게 되면 1번 저당권을 이전 받아봤자 이게 3번이에요 얘보다 후순위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부기능기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바보가 아닌다면 얘 거를 어떻게 3번으로 받아요 그래서 뭐로 받으라는 얘기니까 1-1번으로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들린 게 부기능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기능기라고 그래서 주등기는 독립적으로 1번 2번 이런 게 주등기고 부기능기는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서 이 순위를 이전 받기 위해서 이 부기능기 주등기 따르니까 자 주등기 새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 있죠 소유권이 잊어낸기는 주등기로 하는 거야 항상 근데 소유권이 잊어낸기 아닌 잊어낸기는 다 뭐예요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지상권이든 자 잊어낸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라 왜자고 자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등표가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아파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 했다니 저세상으로 이전했다니 등표 있죠 등표 축구선수 영표 있죠 영표라는 사람이 이영표라는 사람이 축구같은 스쿼아를 잘 만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왜 다 기자들이나 누가 올해 이번 경기는 몇대 몇으로 경기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문어보다도 잘 만진다 이영표 등표가 영표가 등표가 아파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아파서 뭐예요 아파서 스트레스 받았고 아파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사람 죽으면 뭐예요 부기한다 그러잖아요 부고한다 부위금 내고 조위금 내고 부고 부고니까 부기등기한다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뭐했다고 뭐예요 떠났다고 뭐예요 부기한다 이렇게 외웁니다 아까운 사람 그냥 죽이는 것도 내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죽이든 말든 여튼간에 외우는 거예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전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뭐예요 부기하라 그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42페이지 쌍가리 부기등기 그래서 1번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와 동일성 내지 연장임을 나타나거나 기존 등기의 동일한 순위의 효력을 갖는다 갖는 것을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다 특정 번호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가지번호 붙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특정 가지번호 붙이는데 아까 뭐야 환매등기 같은 거는 그 자체가 부기등기 환매를 또 이전 등기 하려면 부기의 부기죠 2-1-1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4번에 하나의 주등기에 그러니까 거기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하나 하고 부기부기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부기부기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부기등기만 말수할 수 있으며 주등기가 말수되면 부기등기는 뭐예요 부기된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한다고 직권말수한다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뒤에서 확인해 볼 거예요 일단 자 이 내용부터 좀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 옆에 문제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다 다음은 3번이 답이에요 왜 이거는 항상 주등기만 해요 대표적인 주등기라는 대표적인 답 대표적인 답을 좀 기억합니다 자 뭐의 의자고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부고하라 부기하라 좀 외웁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